안녕하세요. 취업의 큰형, 해커스잡 김태형 선생입니다. 2019년 공기업 공채를 준비하는 여러분께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시험 그러면 가장 부담스러운 거 있죠? 바로 필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의 부담을 극복하셔야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면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중에 NCS 직업기초능력 영역별 대비 전략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NCS 직업기초능력이 시행되기 이전 시험이었죠. 직무적성과 유사하게 연결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NCS 직업기초능력 중에서 이 4개의 영역이 해당이 되죠. 이 4개의 영역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10개의 영역 중에 3개의 영역이라면 이 4 중에 3, 4개의 영역이라면 4이 됩니다. 5개의 영역, 6개의 영역이 출제되더라도 무조건 들어가요. 대입으로 치면 국영수예요. 국영수는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시죠? 국영수만 한다고 좋은 대학 하지는 못하거든요.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기과목도 해야죠. NCS 직업기초능력만의 특징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한 6개의 영역, 저는 이 영역을 암기과목이라고 부릅니다. 주요 과목과 암기과목의 차이를 얘기하자면 공부를 할 때 우선순위가 될 수는 있지만 선택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적게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2019년에 어디 지원하실 거예요? 한 군데만 지원하실 거예요? 한 군데만 지원하시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시험을 보셔야 되잖아요. 10개의 영역은 서울교통공사처럼 전부 다 출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죠. 그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6개 암기과목을 출제하는 기업들만 정리해 봤는데 여기 기준은 2018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변화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거의 유사하게 가니까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되죠. 생각보다 자기개발 능력 출제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비중이 형격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좀 애매하네. 몇 군데 출제되긴 하는데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대인관계 능력은 이따가 공부방법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필기 한정된 영역은 아니에요.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영역, 정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데는 다 봐요. 에너지 발전 공기업부터 해서 SOC 계열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해야 될 영역입니다. 바로 정보 능력이죠. 기술 능력도 일부 출제가 되는데 한전의 경우에는 전공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기술 직렬이 기술 능력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전공 공부 충실하게 하셔야죠. 조직위의 능력입니다. 웬만하면 또 다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국영수에 해당되는 주요 과목 4개의 영역 그리고 암기 과목 6개의 영역 중에서 2개의 영역은 우선적으로 공부하시고 나머지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론 하되 순서대로 할 때는 뒤로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윤리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업윤리는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면접에서 필수적으로 다루는 영역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거 빼먹을 수 없어요. NCS 직업기술 능력은 필기에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기본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근데 이거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합격한 사람들이 한 얘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니냐. 시험의 특징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험들하고 좀 유사하죠. 리트미드, DT, GSAT, 직무적성 특징이 뭡니까? 지식기반이 아니에요. 적응하는 시험이에요. 많이 풀어보고 적응을 해야지 적게 풀고 적응을 할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처음부터 어이도한 바가 있는데 그 어이도와 다르게 공부해버리면 정말 위험하죠. 자 기본적인 풀이법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 제한 안 하고 그냥 문제 풀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집에서 혼자 풀어볼 때는 90점 넘게 나오는데 왜 시험장만 가면 점수가 안 나올까요? 시간 때문이에요. 시간 체크해 보세요. 시간 체크해 보면 여러분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이 시험은 시간을 가지고 변별력을 내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에 타이머 기능 있죠? 타이머 꼭 켜놓고 하세요. 한 문제 1분입니다. 이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지식 기반이 아닌데 이걸 왜 공부해야 되냐. 이론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면 빨리 풀 수 있어요. 모르면 그 내용을 다 읽어야 돼. 뭔지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다는 거예요. 이론 정리하는 것도 역시 시간 때문입니다. 이어서 유형 파악이죠. 문제를 보자마자 어? 그리고 바로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 어? 라고 의문이 생기면 30초가 넘어가죠. 0.5문제 날아가는 거예요. 어? 그럼 0.5문제 날아가죠. 보면 바로 풀어야 된다니까요. 유형 파악이 돼 있어야죠. 그리고 유형 파악은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가 또 있는데 그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할게요. 어휘력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내용이 독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관련된 용어를 몰라서 마치 여러분이 영어 단어 모르면 영어 지문 독해 안 되는 것하고 똑같죠.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선 어휘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찾아보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공교 폼페이지에 들어가면 관련 용어들을 따로 정리해 두기도 해요. 그걸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행인 건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따로 단어장 안 만들어도 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결국 관건은 뭐냐면 독해력이에요. 독해력이 커버가 돼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경쟁력이에요. 딴 게 아니라 남보다 빨리 푸는 게 경쟁력입니다. 독해력 키우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역별로 볼게요. 주요 과목입니다. 수리도 자료 많이 보라고요. 뭡니까? 독해력이에요. 독해력이 기반이 돼야 사치견산이 들어가는 거지. 독해 못하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 해결,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해서 역시 뭡니까? 자료의 정확한 이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독해예요. 의사소통 독해 연습, 자원관리 분석하는 독해. 결국 독해 안 되면 주요 과목은 해결이 안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영어처럼 영어도 보면 영어 단어만 따로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우리 말이지만 이런 클래스를 만들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한국 사람인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지금도 조금 갈등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런 클래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는 공기업마다 이런 반을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클래스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좀 꺼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언젠간 필요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서 암기 과목입니다. 사실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니와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영역들도 꽤 많아요. 그런 영역이 자기 개발이나 대인관계 능력 또는 기술 능력 이쪽이 그래요. 이쪽은 기본만 공부하면 돼요. 근데 아닌 영역들도 있죠. 특히 대인관계 능력의 경우에는 이건 사실 자소서는 면접에서 많이 묻죠.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을 기술해 보세요.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있습니까? 이런 문항에 대해서 답을 달 때 필요한 이론들이 대인관계 능력에 있습니다. 정보 능력은 주로 컴퓨터 활용 능력들이 많이 출제되는데 기본에서부터 확장된 것까지 이제는 범위를 좀 넓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술 능력은 매뉴얼 파악하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이 매뉴얼은 기술 능력에 한정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업무상 여러분들이 봐야 될 자료들이 꽤 있는데 이 자료가 기본적인 독해 토대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능력은 최근 경영 기초 이론이 많이 추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NCS 직업기술 능력 이론을 정리하는데 가장 많이 투입된 학자들이 경영학과 교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 경영학이 확대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직업윤리입니다. 꼭 공부해야 될 영역도 있지만 이것도 생각하셔야죠. 자소서나 면접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질문이 있죠. 상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어떻게 할 거냐. 조금 이따 뒤에서 다룰 내용이기도 한데 대부분 자의적인 판단을 하려고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회사 직원들은 똑같이 판단을 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합니까? 그때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죠. 자 암기 과목은 직무적성과는 분명히 다른 영역이에요. 이건 기초적인 공부가 필요한데 그 공부에 더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독해력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죠. 뭐냐? 서울교통공사에서 철도법을 왜 내냐. 당연히 관련된 규정이니까 일을 하는 사람, 직무상도 공부해야 될 영역입니다. 공항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항공법이 지문으로 나오는 게 뭐가 이상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전의 사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뭐가 이상해요. 결국 뭡니까? 이게 여러분이 볼 문제의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셔야죠. 회사별로 타겟팅해서 공부하시면 사실 그리 어려운 영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최신 이슈들이 반영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최근 젠더 문제는 공기업별로 웬만하면 출제가 되는데 이게 필기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면접이나 다른 영역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PSAT에 대한 얘기하고도 조금 짚어넘어가도록 할게요. 물론 PSAT가 어려운 건 맞아요. 비중 있게 다뤄지는 공기업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초부터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손을 대셔야지 기본기가 부족한 사람이 PSAT 유형부터 손을 대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독해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을 하시되 짬짬이 하시면 됩니다.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 짬 날 때 뭐예요? 웹툰 보잖아요. 웹툰 볼 시간에 관련된 규정을 보세요. 이게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 거예요. 자 제가 심각한 거 하나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아깝대요.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사실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전략이 부족한 거지. 자 배점은 영역별로 똑같아요. 그리고 커트라인은 생각보다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합격 커트라인을 보면 코레일처럼 쉽다고 해도 80점대 이상 넘어가진 않아요. 코레일도 마운드리가 좀 넓은 게 사무직은 80점대까지 올라가기도 하지만 차량 운전직의 경우에 50점대이기도 해요. 이것도 계속 변하는 게 2018년 상반기 코레일 사무직 커트라인이 80점대였는데 하반기가 70점대로 또 떨어졌거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리 고득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시하고 싶은 전략이 이겁니다. 쉬운 것부터 보세요. 어차피 배점 똑같은데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해서 고득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유형 파악에 대해서 강조했던 적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풀어야 될 유형인지 아니면 나중에 풀어야 될 유형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포기할 건 확실하게 포기하세요. 어차피 이 문제 한 문제 풀어봐야 하나예요. 그런데 시간이 3분 걸린다. 그럼 이 시간에 차라리 다른 문제를 푸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죠. 수리를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기소식입니다. 이 공기업들은 수리 출제 안 해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여기 몇 명 뽑지도 않아. 많이 뽑는 공기업 중에 수리 출제 안 되는 데는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국영수 포기하면 좋은 대학 못 간다고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없어요.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필기 얘기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수리 능력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제가 지금까지 수리가 쉽다고 한 사람은 딱 한 명 봤습니다. 누구냐고요? 해커스 잡 김소원 선생님이에요. 쉽대요. 김소원 선생님이 그러죠. 그 사람은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머지 다른 학생들은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수리 어렵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는 1도 없어요. 아시겠죠?